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을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설정에서 들어가서 배경화면을 바꿨죠.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배경화면 테마라는 이 메뉴에서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배경화면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에디터 추천 절위 이것 특책에 오십니다. 이러면 다 금액이 이렇게 유료입니다. 다 보면 유료로 나와요. 다시 앞으로 나가서 또 베스트 배경 이것 볼게요. 이걸 한번 점검해봐도 보면은 여기 다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신규 배경 신규 배경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역시 신규 배경도 여기 보면은 다 유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바로 그게 가능했잖아요. 갤러리 갤러리는 사진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게 가능한데 이제 갤럭시에서 삼성의 갤럭시에서 바뀌었어요. 브랜드 배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이렇게. 브랜드 배경 들어가도 여기 보면은 이게 뭐 다 금액 얼마 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이 어떻게 그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설정에서 설정에서 여기 배경화면 밑 테마 여기에서 배경화면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지 말고 갤러리로 갑니다. 자 갤러리로 갤러리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는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로 툭 투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뭐 있겠죠. 예를 들면 사진을 이 사진을 베경화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베경화면을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사진을 터치하면은 이 위에 짝대기 점 세 개가 있죠. 이게 점 세 개 이걸 터치합니다. 점 세 개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의 배경화면을 설정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존 디스플레이 이미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경화면을 설정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해 볼게요. 툭 투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하단에 보세요. 홈 화면 하단에 보시면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세요. 있고 가운데 잠금 화면이 홈 화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홈 화면이나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 잠금 화면이 양쪽 다 할 수 있고 저는 오른쪽에 있는 홈 화면을 다 해 보겠어요. 툭 투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세요. 배경화면으로 설정이라는 글자가 아래 있죠. 제일 아래에. 모션 효과는 체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배경화면 설정을 터치하면은 지금 화면을 보세요. 벌써 이게 아까 우리가 설정한 사진이 뒤에 떠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뜨면서 홈 버튼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배경화면이 이 밧데리도 제일 소진이 덜 되고 밧데리도 제일 적게 먹는 이 사진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밧데리가 제일 적게 되는 것은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을 하면은 눈도 시력도 보호가 되고 아무래도 막 컬러풀한 그런 색은 눈부시죠. 그런데 검은색을 하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은색을 저는 터치해서 해보겠습니다. 검은색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상단에 여기 3 있죠.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배경화면으로 설정.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최하단에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적용했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바트 화면이 검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을 하면은 배터리도 적게 소모되고 눈도 덜 부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뒤져보겠습니다. 홈 화면을 이렇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집결해가 줌인으로 하면 이렇게 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검은 화면으로 지금 설정했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또 검은 화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있으면 쓰레기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상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나운서 아멘